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그로버트의 세컨 원 코러스를 만나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코러스 사운드를 들려주는 세컨 원은 현대적인 전력선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그 결과 노이즈 수준이 10dB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헤드룸이 상당히 높아 높은 신호 레벨에서 불쾌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세컨 원에는 전원 극성이 부적절하거나 전압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손상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회로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운드에 대한 얘기는 상품 설명에는 없었고요. 하지만 이 그로버트라는 브랜드 저희가 이제 다뤄보면서 자신 있죠. 이 한펙터. 그래서 실제로 세컨 원 같은 경우도 제가 연결해 놓은 과지까지 사운드를 안 들어본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사운드를 들었을 때 나오는 리액션은 찐 리액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 코러스 위상 변화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데프스. 코러스 위상 변화 깊이를 조절합니다. 볼륨. 코러스 볼륨을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모드 스위치. 코러스와 비브라토 모드. 드라이컷을 선택합니다. 일단 클리스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코러스 모드에서 코러스 모드에서 코러스 모드에서 와아아아아하하하하하하 와아아아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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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 이펙터 브랜드들 중에서 이런 위상계 사운드 들으면 정말 정갈하게 사운드가 연출되는 페달들이 많은 편이고 서양권, 미국이나 영국, 다른 쪽에서 유럽 쪽에서 만든 코러스 페달들을 보면 감성을 많이 건드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딱 중간 지점. 굉장히 샤랄라하게 정확하게 이제 해상도 높은 사운드를 들려주면서도 그 감성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 건들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운드입니다. 이게 제가 침묵적으로 왜 와 했냐면요. 여러분 사운드가 뭐 대단하다. 뭐 다른 코러스와 뭐 뭐 뭐 여기에 무슨 기능이 더 많다. 아니면 뭐 정말 이때까지 처음 들어보는 코러스 그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서는 왜 깜짝 놀랐냐면 이 고형 역대에서 이 코러스가 말리는 게 이거는 쳐보시면 더 느끼는데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당길지 모르겠어요. 쳤을 때 무슨 깃털로 많은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코러스 걸었을 때 그 어떤 그 자기 존재감을 그 딱 드러내서 그 쨍한 느낌이 난다거나 그러니까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뭔가 정갈한 느낌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몽롱하고 막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렇지만 보통 이제 음역대의 어떤 그런 거 보다는 그 코러스 칼라를 더 중요시해서 그거를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큐잉을 어떻게 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말려요. 이렇게 막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이불로 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비브라토보드를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할게요. 두 두 셋 셋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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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버트의 저희가 이전에도 다뤄봤던 노이즈게이트를 포함해서 코러스랑 드라이브 페달들을 다루면서 다 극찬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원코러스인가 사운드 사이즈가 컸었거든요 사이즈가 컸었는데 세컨 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 줄이면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담았고 사운드 역시 압도적인 사운드를 그대로 녹여냈다 그리고 이제 위상계 페달을 쓰면서 많은 연주자들이 사운드는 마음에 들지만 볼륨 때문에 고민을 하는 연주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옆쪽에다가 드라이버 같은 걸 꽂아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볼륨 파츠를 다시 또 추가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륨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볼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정해놓으면 자기 세팅에서 만질 필요는 없죠 왜냐면 우리가 위상계를 썼을 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소리가 뒤로 간다 라는 느낌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뒤로 간다 앞으로 간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뭐 EQ의 미들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멀어졌다 소리가 멀리 들려요 이건 사실 소리가 멀리 들린다는 감정인 거고 사실 레벨이 떨어진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코러스에 걸렸을 때 레벨이 떨어져서 우리가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세팅까지도 잘 챙겨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다 진짜 잘 만드는 어디 이렇게 숨어 있었나 이미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만 잘 몰랐던 거지 많은 연주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브랜드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세상은 넓고 좋은 이펙터는 많다 정말 멋진 코러스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씨 먼저 그로버트의 세컨 원 코러스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오랜만에 설렙다 코러스 페달로 설레 본게 그래도 꽤 됐죠 꽤 됐는데 와 이 페달은 정말 좀 설레게 만드는 그리고 이 코러스 페달이야말로 특히나 이 감성적인 부분이 이렇게 연주자로 하여금 쳤을 때 기분 좋게 만드는 이 맛이 있는 코러스는 이게 경험해 보시면 그냥 얘를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진짜 꼭 사운드 꼭 들어보시죠 제가 직접 쳐봐야 됩니다 직접 쳐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꼭 사운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은총씨가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이 저와 굉장히 같은 부분들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줄평 호불호 없는 코러스라고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고해상도의 코러스를 찾는 연주자 혹은 나는 마치 뭔가 정말로 꿈을 꾸는 듯한 몽환적인 사운드의 코러스를 찾는 연주자 이 두 연주자를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코러스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총씨 말대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친구는 꼭 한번 직접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은총씨가 말씀하신 대로 깃털 이라든지 말리는 느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그로버트의 신작이 나올 때마다 꼭 반드시 리뷰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